어 뭐 지금 생물체가 지금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. 어항에서 생물체가 전남팀이 준비한 이품식재료는 노랑가오리입니다. 아싸 가오리 전남 해안지역에서는 5월달부터 9월달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노랑가오리가 지금 제철이에요. 꼬리가 그냥 있네. 꼬리가 있어요. 꼬리도 있고 막 꼬리도 막. 아 이게 독이 있어가지고 무서운데 얘가 뱀보다 독하다고 그래가지고. 아 그런거에요? 얘한테 물리면 죽어요. 물리는 게 아니라 찔리면은 독이 들어가면 일단 약이 없어서 죽을 수가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한번 잡아보실? 잡아보십시오. 한번 잡아보세요. 이런 것도 전문은 네. 귀신을 채가지고 올리시는 분이에요. 아가미 쪽으로 해가지고. 잡아서 볼 게 있고 그냥 볼 게 있는데 이건 그냥 봐야 되는데. 그냥 서투른 애들이 덕대야 되는. 아 네. 와. 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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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오리. 가오리 잡아볼 거야. 오!! 야. 역시. 가오리가 컸잖아. 아무리 알아냐. 나나 대니까지. 나 의사 수준이야. 의사 수준. 생선 의사. 피를 다 제거한 다음에 반대로 배를 뒤집어. 가장자리가 보면 이렇게 홈이 있으면 그 홈으로 이렇게 파요. 그 다음에 값만 싹 꺼냅니다. 너는 아까 우리 것이 우리 것입니다.